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뭔가 공유가 끊겼네 화면 안 보이나요? 아 네 보인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서 때문에 발표 준비를 어제 하루만 해서 원래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하지 못하고 한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Neural Fields as Representations for Human Pose and Motion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미랩 석박사 통합과정 김유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콘텐츠는 이렇게 총 5가지 블렛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어쨌든 제가 연구 주제에 관심 있는 주제 쪽이 3D, 4D, Human Body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기존 휴먼 포즈랑 모션 매니폴드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오버뷰 한 다음에 오늘 논문 두 개를 다룰 겁니다 근데 주로 포즈 MDF 논문을 다룰 거고요 두 번째 있는 AnyMF 논문은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서머리 하면서 페이콘 메세지로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연구 인터스트부터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아마 저희 연구실분들은 익숙하겠지만 3D, 4D, Human Body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이클 블랙 교수님의 3D, 4D, Human 쪽에서 아주 대가이시죠 또 옵티컬 플로우 쪽에서도 옛날부터 대가이시고 마이클 블랙 교수님께서 튜토리얼 때 얘기하셨던 건데 왜 3D, 4D, Human을 연구하는지에 대한 고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3D, 4D, Human이 응용 사례가 단순히 그래픽스나 아니면 인더스트리 쪽에서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전부터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비전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하이레벨로 설명을 해주신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비전 필드랑 AR, VR, 그래픽스 분야 이렇게 해서 왜 이걸 연구하는지인데 비전 분야에서는 컴퓨터 혹은 어떤 머신이 우리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학습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포즈를 추정함으로써 감정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포즈 시퀀스를 통해서 다음 포즈를 예측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의 포즈들을 분석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인터랙션 하는지를 그리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나 세계랑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사실은 주된 목적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나 어플리케이션이 좀 크겠죠 우리를 따라하는 어떤 아바타를 만듦으로써 우리를 우리랑 비슷하게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아바타를 만듦으로써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는 사람을 이해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애널리시스 바이 승테시스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D, 4D, Virtual Human 혹은 3D, 4D, Human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분야가 펀타이즈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텍스처고 두 번째는 포즈랑 모션인데요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옷을 입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피부 색깔 사람들이 어떤 공간상에서 어떤 식으로 조명에 의해서 색깔이 달라지는지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명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미지 기반에서 뭐 사진 한 장 혹은 여러 장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가려진 부분까지 텍스처를 복원한다든지 혹은 뭐 다양한 시그널을 통해서 텍스처를 생성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즈랑 모션 쪽인데요 포즈랑 모션 쪽은 뭐 사람 이미지에서 포즈랑 이런 메쉬를 추정하는 거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되게 기본적인 문제고 또 최근 연구되고 있는 거는 포즈랑 모션의 매니폴드 즉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것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게 된다면 뭐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혹은 컨디션이 없이도 사람 모션이나 포즈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겠죠 어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분야가 이제 크게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대학원 하면서 몇 가지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뭐 첫 번째 여기 세 가지 띄워져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봤던 휴먼 모션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어떤 사람의 포즈나 메쉬를 어떤 식으로 추정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보죠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어플리케이션이 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모션과 텍스처를 같이 연구하는 연구도 진행을 해왔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이제 포즈 NDP나 NDP나 NEMF 같은 경우는 이제 포즈랑 모션 쪽에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밑에 있는 두 번째 블랙인 포즈 모션 매니폴드에 대해서 학습하는 연구들입니다 네 그러면 휴먼 포즈랑 모션 매니폴드가 어떤 건지 이제 좀 간단하게 관련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3D 휴먼 바디 모델에 대해서 좀 오버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3D 휴먼 바디 모델이 SNPL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밑에 보이는 이런 T자 자세를 하고 있는 이런 템플릿 메쉬를 말합니다 이게 메쉬 모델이고 뭐 그래서 몇 개의 고정된 볼텍스 개수랑 뭐 베이스 연결 관계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쉽게 생각하면 마네킹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네킹이랑 좀 다른 점은 이 사람의 뭐 외형 같은 것들도 파라미터로 키나 몸무게 그런 뭐 팔 둘레 이런 것들도 조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는 비디오가 이제 앞에서 봤던 템플릿에다가 뭐 쉐입은 건드리지 않고 쉐입이라고 하면 키나 몸무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건드리지 않고 포즈만 바꿨을 때고 그 다음에 포즈는 고정시킨 채로 쉐입만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몸이 주꺼워진다든지 키가 커진다든지 하죠 이제 모든 걸 다 합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템플릿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3D 휴먼 바디에 대한 프라이어 논리지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더 있긴 하겠지만 크게 주로 분석되는 거는 바디 쉐입에 대한 것과 포즈랑 모션에 대한 프라이어가 좀 분석이 됩니다 바디 쉐입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키나 뭐 이제 다양한 팔 길이 이런 것들 얘기를 드렸는데 이 SNPL 모델이 한 몇 천명 정도의 사람 3D 스캔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보니까 어떤 통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균적인 키가 얼마인지 키 디스트리뷰션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또 다양한 것도 있겠죠 손의 크기가 디스트리뷰션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보통 키 같은 것들을 통계량을 내보면은 어느 정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프라이어 논리지라 한다면은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프라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희가 뭐 이 프라이어를 사용해서 모션을 리컨스트럭션 한다거나 할 때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민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은 좀 패널라이즈를 해주는 식으로 프라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즈랑 모션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팔이나 뭐 다리 관절 각도들이 어느 정도 꺾일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사전에 디파인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이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잘 없듯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꺾이는 경우들을 아웃오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파서블 포즈랑 임파서블 포즈의 디스트리뷰션이 좀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프라이어들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특히나 이번 연구 소개 드릴 것들은 포즈랑 모션 프라이어다 보니까 이제 쉐입 쪽은 따로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고 포즈랑 모션 쪽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마커 베이스로 모션 캡쳐를 한 데이터들이 좀 라지스케일 데이터들이 있어요 아마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에다가 제너리티브 메소드를 사용해서 생성 모델 기반으로 혹은 뭐 그런 방법들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두 가지 워크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V-Pose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일 간단한 VA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스 같은 모션 캡쳐 데이터에서 프레임을 그냥 랜덤하게 셀렉션해서 어떤 특정 포즈를 하나씩 다 구조할게요 그 포즈를 이제 VA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이제 레이턴트의 민과 디비에이션을 뽑고 이걸 리파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통해서 레이턴트로 만든 다음에 디코딩해서 복원하는 식으로 이 가운데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VA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학습이 다 된 VA를 앞에 인코더는 떼내고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뭐 이제 랜덤한 포즈들을 자연스러운 포즈를 생성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턴트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휴머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개가 다른 점은 왼쪽 V-Pose 같은 경우는 싱글 프레임 포즈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사람의 포즈가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매니폴드를 배우고요 오른쪽은 모션 프라이어에요 그래서 어떤 인포 스테이트 이전 스테이트 T-1의 포즈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컨디션으로 랜덤 샘플링해서 다음 포즈를 생성해내는 그런 컨디션을 VA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전체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그 다음에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세 가지 해서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VA다 보니까 가운데 레이턴트는 가우시안으로 어섬션이 들어가고 특히 또 이거는 두 가지 인접한 프레임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T 스테이트에서 T에서의 스테이트가 이전 프레임에서의 스테이트에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마일컵 어섬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 했던 게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를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에서 제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운데에 있는 VA의 이 가우시안 어섬션이 주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보통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어떤 VA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여기 포즈 NDF 논문에서 지적하는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미인의 센터 4개 가운데 가장 확률이 높은 한쪽 포즈들만 생성하도록 이게 바이어스가 걸리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포즈들의 디스턴스를 할까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랑 살짝 위로 올렸을 때는 사실 두 개의 포즈가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디스턴스를 레이턴스 스페이스 상에서 보존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잘려있는 디스트리뷰션이 아니고 언바운드 되어 있는 분포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언바운드 된 디스트리뷰션이라서 뭔가 포즈들이 의미있게 분포되지 않는 대들 위전들이 발생한다 라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실험적인 부분에서 조금 증명을 하는 게 실려있고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즈NDF라는 게 작년이 CCB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베스트 페이퍼 언어블 멘션을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베스트 페이퍼들이 보통은 조금 이론적인 것들을 가미한 논문들이 많이 받는 혹은 혹은 고전적인 것들을 잘 푼 논문들이 좀 받는 것 같은데 이 논문은 뭐 문제 자체는 의의가 있고 한데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베스트 페이퍼 받은 것들처럼 이론적으로 빡센 논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되게 클리어하게 잘 작성되고 모티베이션도 명확해서 받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네 포즈NDF에 대한 컨셉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에는 앞에서 했던 V포즈나 휴머랑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포즈에 대한 컨티뉴스한 매니폴드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매니폴드는 사람이 플러즙을 한 포즈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포즈들에 대한 매니폴드를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학습하는 방식이 뉴럴 디스턴스 필드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점들이 플러즈블 포즈를 얘기하고 이 빨간색 보라색 점들이 약간 사람이 취하기 힘들 것 같은 이상한 포즈들을 아웃오프 디스트리션 포즈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즈 샘플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뉴럴 디스턴스 필드라는 걸 기반으로 이런 컨티뉴스한 매니폴드를 배워서 다양한 응용사를 응용해 써보자 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포즈 NDF에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포즈랑 NDF가 있습니다 포즈는 앞에서 얘기 드린 거 SNPL 모델에서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 관절의 3D 로테이션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NDF는 뉴럴 디스턴스 빌드를 얘기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휴먼 바디 포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SNPL 모델 템플링 모델인데요 사람 관절을 한 스물 몇 개로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 하나하나가 키네마틱 체인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뭐 팔꿈치는 사람 손목보다 하이어라키가 높고 머리는 목보다 하이어라키가 높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키네마틱 체인에 의해서 어떤 한 노드가 자신의 패런트 노드에 대한 상대적인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휴먼 바디 포즈 3D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계의 조인트들에 대해서 각각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모아서 SO3의 K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 파라미터를 되게 물리적인 파라미터죠 이건 뭐 뉴럴 네트워크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관절 각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즈를 나타내는 게 3D 로테이션인데 보통 이런 로테이션은 SO3 그룹이라는 특정한 그룹의 성질을 만족하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들을 혹은 그런 매트릭스들의 변환들을 얘기합니다 SO3가 아마 뭐 스페셜 올소고날 그룹 뭐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뭐 디터미넌트가 1이어야 된다 왜냐면은 오른손 좌표계에서 이제 물리의 시간에 오른손 법칙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런 걸 만족하는 성질이 디터미넌트가 1이어야 되는 성질이 있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그런 걸 만족하는 3x3짜리 매트릭스가 되고 이거를 다양하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변환하는 식들이 나와 있는데 변환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액시스 앵글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커터니온이라는 다른 표현도 가능합니다 또 잘 사용 이제 퀴원 바디 포즈 쪽에선 잘 사용되진 않는 보일러 앵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3x3이 되고요 여기 밑에 SO3 그룹에 대한 정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로테이션이랑 로테이션의 트랜슬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다시 원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야 된다 어떤 30도만큼 갔다가 30도만큼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성질이고요 그리고 옳은 선법칙을 암시하고 있는 디터미넌트 1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마 이게 증명이 있어요 이 R 매트릭스에다가 유닛 벡터 같은 거 곱해가지고 걔네들 나중에 아이겐 밸류였나 그런 거 판단해 봤을 때 뭐 1이 나와야 된다 그런 증명이 좀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의미는 디터미넌트 R은 1을 만족한다는 거는 이게 로테이션이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X, Y, Z 좌표가 보통은 이제 제가 이쪽에서 뷰가 다르긴 한데 X, Y 있으면은 이쪽으로 Z가 나가요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왼손 좌표계를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SO3 그룹의 로테이션 배터리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디터미넌트 1인 게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그거 좌표계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그 액시스가 이렇게 스퀴되면 안 된다 액시스가 하나가 반대로 하나만 반대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볼륨이 변하지 않는 볼륨 프리저빙도 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변환 후에 그 대상 물체의 볼륨이 전체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 스케일이 변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트랜스포즈가 인버스하고 동일하다 네 맞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RRTN스포즈가 I라는 뜻이 RTN스포즈가 R 인버스랑 똑같다 라는 식이랑 같은 얘기가 돼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3x3 매트릭스들을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즈 뒤에 나오는 NDF를 설명하기 위해 Distance Build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네 Distance Build는 어떻게 보면 3차원 표면을 나타낸 연속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Signed Distance Build SDF라고 부르는 표현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래픽스든 비전이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죠 요즘에 널프 쪽에서도 SDF를 썼을 때가 더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오른쪽은 Unsigned Distance Bu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Signed랑 Unsigned가 다른데 Signed 같은 경우는 물체의 내부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만약에 플러스를 한다면 물체의 서페이스를 0으로 나타내고 물체의 외곽은 마이너스 음수의 영역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나뉘어져서 가운데 0인 지점이 어떤 물체의 표면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필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컨티뉴스 필드를 배워서 0이 되는 지점들을 다 이어서 모으면 어떤 물체의 서페이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Unsigned Distance Build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제한된 방법인데요 Signed Distance Build은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고 Unsigned는 비교적 최근에 비전 분야나 머신러닝 분야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버스 경계면은 SDF랑 마찬가지로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모아놓은 거고요 Unsigned이기 때문에 0을 벗어나는 지역들은 다 하나의 양수 부호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이 표면이랑 거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약간 L1 Distance처럼 이렇게 표면에서 여기고 나머지는 거리가 커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쪽 가운데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여기 표면이 흰색이었다가 진한 파란색이었다가 점점 연해지거든요 표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그런 식으로 바깥도 여기 노란색으로 연해지죠 이게 Unsigned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굳이 Unsigned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0년... Unsigned... 안 밖을 구분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SDF 같은 경우는 3D 오브젝트를 사실 아니면 아니고 밖이면 밖이라서 안쪽은 그냥 거의 차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표면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SDF가 이런 Closed Surface를 잘 나타낸다면 SDF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열려있는 매니폴드나 아니면 이런 끊겨있는 펑션들을 표현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안과 박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Unsigned Build 여기는 NDF가 적혀있긴 한데 Vural Unsigned Build를 쓰면 Open Surface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좀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지오메트리만 나타내기에는 SDF도 충분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런 매니폴드나 펑션들을 다루기에는 Unsigned가 좀 더 용이한 표현이더라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게 Nips 20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SDF 같은 거는 이제 이거 3D 오브젝트에다가 SDF 피팅할 때는 어떤 보통은 Closed 돼있는 물체들 많이 피팅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이 되게 스포스하거나 닫혀있지 않은 어떤 경계가 없는 물체들을 표현하기에는 SDF는 적합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Unsigned Distance Build가 좀 더 용이하다라는 이제 결과가 논문에 좀 나와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그룹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게 Lips 20년에 먼저 나왔고 얘를 포즈 도메인으로 끌고 온 게 포즈 ND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NDF가 어떤 펑션이나 매니폴드를 표현하는 데는 좀 더 좋은 표현이더라 하는 게 선행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포즈 NDF는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어떤 Indistribution 포즈 혹은 뭐 플러저런 포즈 매니폴드를 이런 컨티뉴스한 서베이스에다가 맵핑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서베이스를 Neural Distance Field를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걸 Neural Unsigned Distance Field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가운데 표면이랑 좀 먼 쪽은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값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가운데는 0이고 이런 표면은 0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값이 점점 커지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수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SO3K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Human Body Pose를 얘기하는 거죠 K계의 관절에 대한 SO3 Rotations Set인데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서 혹은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런 포즈들을 Non-Negative Scalar로 맵핑을 하는 함수 F가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플러저런 포즈의 매니폴드라고 한다는 것은 이 F의 제로 레벨 Set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지점들을 싹 다 이어서 모으면은 그 서베이스가 매니폴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만족시키는 뉴럴 네트워크 F를 학습하는 게 포즈 NDF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풋은 포즈가 되고 아웃포즈은 이 서베이스로부터의 어떤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잘 만족하는 함수 F를 배우는 게 포즈 NDF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시기 이제 컨디션이 F 세타 어떤 포즈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이 S가 되는 거죠 제로 레벨 Set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섰는데 언사인드든 사인드든 저게 어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에 매니폴드를 맵핑시키겠다는 개념은 똑같은 거고 사실 하나 아쉬운 점은 이 논문에서 이걸 사인드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비교는 안 했던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앞에 선행 연구에서 이런 매니폴드가 언사인드가 더 좋다 하는 게 있어서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거죠 혹시 질문이 좀 원격이 잘 안 들려서 정의를 해주거나 마이크를 일단 첫 번째 경선 님 질문은 이게 SDF든 언사인드 디스턴스 빌드든 어쨌든 제로 레벨 Set이 서페이스가 되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자꾸 맞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만 여기서는 언사인드 디스턴스 빌드를 다뤘고 김지현 학생 질문은 제로 레벨 Set이 왜 플러저라는 포즈의 매니폴드가 되는지 이해가 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순서가 다른 게 제로 레벨 Set이 플러저라는 포즈를 매니폴드를 나타내도록 데이터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어떤 펑션 F를 학습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학습되고 나면 이 플러저블 포즈들은 제로 레벨 Set에 위치한다라고 그냥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플러저블한 포즈가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좀 이따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학습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아마스 같은 모션 캡처 데이터셋에서 있는 포즈들은 어플러저블 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 드리면 이게 모션 캡처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샘플된 플러저블 포즈라고 했을 때 이 포즈의 세타 레프레젠테이션을 네트워크에 넣어주면 이게 0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망가진 언플러저블 포즈가 있다면 얘를 넣었을 때 어떤 스칼라가 나오는 양수 스칼라가 나오는 아 0 그러니까 넌 네거티브 스칼라가 나오는 0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이 포즈 NDF에 인풋이 되는 SO3K 로테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자들이 했는데요 로테이션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매트릭스 3x3짜리도 있고 3D면전짜리 액시스 앵글도 있고 최근에는 컨티뉴스 레프레젠테이션인 6D 레프레젠테이션도 있고 마찬가지로 컨티뉴스와 퍼터니온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매니폴드라는 게 가져야 되는 성질들을 생각해봤을 때 쓸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단은 매니폴드라는 거는 앞에서 봤듯이 컨티뉴스한 인베딩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은 거고 그래서 포즈 스페이스에서 컨티뉴스 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봤을 때 이 액시스 앵글 같은 경우는 이 오일러 앵글은 잘 휴먼 포즈 쪽에 사용되지 않아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액시스 앵글 같은 경우는 컨티뉴스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액시스 앵글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어떤 유닛 벡터들 x, y, z, 1, 0, 0, 0, 0, 0, 0, 1 걔네도 유닛 벡터를 주고 그 액시스에 대해서 몇 도 정도 돌아가야 되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0, 0,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z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회전을 시키겠다 이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얘네와 디스크릿 한 게 아니고 유닛 벡터들에 딱 한정이 돼 있어서 컨티뉴스하지 않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액시스 앵글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로테이션이랑 커터니온이 남았는데 여기서 또 몇 가지 더 만족시키고 싶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기 앞에서 기존 방법들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던 어떤 물리적인 디스턴스를 관절 포즈 간의 물리적인 디스턴스를 보존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는 하고 싶은데 그러면 디스턴스 컴퓨테이션이 용이해야 된다는 이런 컨디션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매니폴드를 학습했을 때 결국에 매니폴드를 통해서 노이즈한 포즈를 매니폴드 포즈로 프로젝션을 한다든지 다양한 응용을 위해서 그래디언트 디센트에 사용하기 쉬운 형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래디언트 디센트에 적합하다는 것은 이게 노말라이제이션이 편해야 된다는 뜻이랑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그래디언트 디센트 할 때 노말라이제이션 3x3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60 레프레젠테이션도 나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런 것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옵티미테이션 스킨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커턴니온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SO3K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는 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분석하기 전에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커턴니온을 사용하게 됩니다 커턴니온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4 디멘전짜리 옥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얼 파트 한 디멘전이 있고 이메제너리 파트가 세 디멘전이 있는 이런 특별한 수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웬만해서는 거의 쓰이는 일은 없는데 3D 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게 평소에는 되게 복잡 그냥 일반적인 수 연산을 하기에 대수적인 연산을 하기에는 되게 귀찮은 성질들이 있는데 소수다 보니까 이게 3D 로테이션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엘레강트한 표현이라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컨티뉴스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체이닝 로스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디스턴스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데 굉장히 커턴니온 간 디스턴스 계산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컨티뉴스 하고 이게 4 디멘전 짜리다 보니까 이게 또 노말라이즈가 돼 있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노물 WXYG 노물 때려보면 1로 유닛 커턴니온으로 보통을 많이 써서 노말라이즈가 잘 돼 있어서 그래디언 디스턴스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로테이션에 좋냐라는 거를 아마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참고 자료를 들고 왔는데 2D 케이스에서 설명을 여기서 아마 할 거예요 2D 케이스로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3D로 확장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재생이 안 되는 3D로 확장했어야1장으로 하지만 주인과 3D로 확장했다면 2D로 확장했어야의 3D로 확장했어야 any가 4D로 확장했어야 힘이 6D로 확장했어야 added 4D로 확장했어야 did 8D로 확장했 Ask여 Traverse 예전恩 4Dirliew행 meth氣 geli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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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D 예시가 있고 복소수로 표현했을 때 로테이션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죠. 그냥 곱셈을 해주면 됩니다. 아, 주면선 발표자라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2D에서는 어쨌든 그런 로테이션을 각도가 정해지면 어떤 로테이션 연산자가 있고 내가 지금 가진 포인트가 있으면 그 두 개를 곱하면 굉장히 쉽게 로테이션된 포인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3D로 좀 확장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테이션 액시스가 이미지너리로 주어지고 앵글이 리얼처럼 주어진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커턴이온이 쓰기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즈 NDF에서는 SO3K 대신에 이 리얼 넘버, 4가 커턴이온의 4 디멘전에서 오는 5K계의 조인트들에 대해서 커턴이온 각각을 다 이제 가지고 있어서 4K짜리 실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코에퓨전트들을 다 인풋으로 넣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언사인드 디스턴스 빌드를 예측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커턴이온이 디스턴스 계산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두 번째 참고자료로 나와있는 옛날 논문에서 이 커턴이온 혹은 어떤 3D로테이션들 간에 포즈 계산하는 걸 잘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서 그냥 따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어쨌든 커턴이온을 4 디멘전짜리로 표현했을 때 두 포즈 세타랑 세타 핫을 거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개 다 프로덕트하고 아크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임버스를 취하면 된다. 사실 되게 어떤 두 벡터의 각도라고 생각이 되는 물리량이죠. 그런 식으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각각 조인트들 I가 1부터 K니까 각 조인트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결국은 두 휴먼 포즈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고 여기 앞에 WI라고 코에피션트가 하나 붙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대단한 텀은 아니고 사람 포즈에 대해서 좀 웨이트를 걸어준 거예요. 두 포즈에 사람 두 개의 포즈가 있을 때 두 포즈의 거리를 계산할 때 손끝같이 약간 말단 부위 좌표들의 로테이션은 좀 중요도를 적게 하고 전체적인 골격 있잖아요 어깨라든지 허리 이런 큰 관절 하이어얼키가 높은 관절들에 좀 더 웨이트를 더 많이 줘서 디스턴스를 계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즈가 닮아 있느냐를 계산하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질문 나왔던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매니폴드 포즈가 뭐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션 포즈가 뭔지를 좀 정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즈 NDF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은 아마스라는 모션 캡처 데이터셋이고요. 이거는 어떤 사람 몸에다가 마커를 달아놓고 멀티뷰 카메라로 잘 촬영을 해서 이제 잘 레지스트레이션을 해놓은 메시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 관절마다 포즈가 마커 베이스로 이미 트래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마스 모션 데이터셋은 템포럴한 시퀀스인데 여기서 랜덤하게 어떤 프레임들 셀렉션을 해서 포즈를 이렇게 다 긁어모읍니다. 그러면 이 아마스에 있는 포즈들은 매니폴드 포즈라는 가정을 하고 가고요. 그러면 매니폴드가 아닌 포즈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 하면 아마스 포즈에다가 노이즈를 더하는 식으로 생성을 신테틱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아까 전에 디스턴스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스 같은 매니폴드 포즈 혹은 플러지벌 포즈가 있을 때 얘를 이 포즈를 아마스 전체 포즈에 대해서 KNN 클러스터링을 해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리얼스 네이버 맥댈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이즈를 더해줘요. 그래서 언플러지벌 포즈를 만들어내고 그럼 아까 전에 봤던 그 디스턴스 매트릭을 통해서 이 KNN 리얼스 네이버랑 언플러지벌 포즈 사이에 각각의 디스턴스를 에버리지를 해서 이 포즈랑 디스턴스 페어를 만들어놔요. 혹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언플러지벌 포즈는 어쨌든 신테틱하게 노이즈를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럼 얘랑 페어되는 디스턴스 슈퍼비전이 있어야 저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그 디스턴스는 이 플러지벌 포즈랑 가까운 K계의 샘플들을 뽑아서 걔네들과의 거리를 하나하나 계산해서 에버리지치한 그 거리를 슈퍼비전처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랜덤하게 생성된 데이터셋이고요 이 세타는 휴먼 포즈, 그 다음 D는 어떤 뭐 ground truth라고 볼 수 있는 디스턴스 빌드, UDF 값 언사인드 디스턴스 빌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이젠플은 아까 전에 봤던 플러지벌 포즈 같은 경우에는 매니폴드 셀페이스 상에 위치해야 되니까 디스턴스를 0이라고 그냥 슈퍼비전을 주는 거고 이런 데이터 페어를 만드는 거고 언플러지벌 포즈는 아까 전에 그런 KNN 기반으로 디스턴스를 미리 계산해놓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페어를 그냥 구성을 미리 다 해놓게 됩니다. Synthetic 데이터를 쫙 쌓아서 네트워크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포즈들만 가져가면 아 좀 가까운 애들이 질문이 이제 DI가 0이면 똑같은 포즈들 로 구성이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DI가 0인 경우는 사실 앞에서 봤던 이런 데이터셋 안에 있는 모든 포즈들이 다 DI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니폴드 상에서 이 지점은 당연히 비슷한 포즈들이 위치해 있겠지만 여기 라인에 있는 점들도 다 DI가 0인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포즈들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포즈에 대해서 모든 아마스에 있는 모든 플러즈로 포즈들은 다 0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제가 스케일은 논문에 아마 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아마스보다는 좀 더 많겠죠. 아마스에다가 노이즈를 섞어서 또 만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많이 쌓아서 네트워크를 학습한다 보시면 되고 사실 논문에 나와 있기로는 저 F 함수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간단하게 7레이어 MLP가 됩니다. 살짝 나눠져 있긴 한데 어쩐 2레이어, 5레이어 이런 식으로 총 7레이어 짜리 MLP가 돼서 굉장히 간단한 혹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은 뉴럴 표현으로 이런 포즈 매니폴드를 학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학습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걸 어디다가 쓸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학습된 포즈NDF가 있을 때 그리고 러스는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이 페어가 주어졌을 때 F가 내뱉는 디스턴스랑 F가 아웃풀한 디스턴스랑 groundtruth 디스턴스랑 그냥 L2 러스를 가지고 옵티마이저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SDF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콘을 로스라고 그래디언트가 1이 돼야 된다는 그런 로스를 주는 게 있는데 레귤라이즈를 해주는 텀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크게 다루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된 포즈NDF가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쿼터니온을 써서 그래디언트 디센트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어떤 임의의 포즈를 매니폴드로 프로젝션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노이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니폴드가 아닌 포즈를 매니폴드로 프로젝션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언플러즈블 다리가 여기 관절이 이상하게 꺾여 있죠? 이런 언플러즈블 포즈가 있을 때 얘를 가장 가까운 매니폴드상으로 프로젝션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옵티미지에이션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는 SO3K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쿼터니온 도메인이고요. 어떤 언플러즈블 포즈가 주어지고 매니폴드, 학습된 매니폴드가 주어져 있다면 그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면 이 매니폴드 포즈에 도달하게 된다.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가장 간단한 그래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이트레이티브하게 풀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언사인드 디스턴스 빌드라서 굉장히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하는 게 사실 SDF면은 그래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이 없잖아요. SDF는 플러스 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디언트가 계속 일정하거든요. 계속 디크리징하는 혹은 인크리징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이건 언사인드 디스턴스 빌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면을 잘라보면 컴백스한 형태를 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잘만 배워졌다면 컨버전스가 개런티가 되는 표현 방법이고 그래서 이게 매니폴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디다 쓸 건지를 좀 더 비디오 결과 위주로 수치는 당연히 좋겠죠. 좋으니까 안 넣고 그냥 비디오 결과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션 디노이징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모션 캡처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비디오에서 예측한 모션이 노이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디노이징 하는데 이런 모션 매니폴드가 포즈 매니폴드가 쓰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앞에서 봤던 모션 매니폴드 프로젝션이랑 똑같이 옵티미지션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ground truth 모션인데 observation은 굉장히 노이즈하죠. 근데 이런 observation을 포즈 엔디에프 매니폴드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ground truth랑 비슷하게 디노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봤던 베이스라인인 휴머라는 모션 프라이어랑 비교한 부분입니다. 이 휴머 같은 경우는 되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이 되거든요. 이전 프레임만 보고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고 또 이전 프레임 보고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고 해서 에러가 누적이 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시작 포즈는 시작 포즈 이게 여기 나와있진 않은데 어떤 노이즈한 observation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만약에 한번 잘못 예측하면 뒤에 이상한 식으로 발상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포즈 엔디에프는 각 프레임마다 어쨌든 메뉴폴드 프로젝션을 통해서 오티마이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GT랑 가까운 디노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템포럴 정보를 안 쓰는 거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포즈 엔디에프 자체는 템포럴 정보가 들어있지 않는데 이런 모션에다 쓰려면 템포럴 정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이전 프레임의 버텍스 좌표랑 지금 현재 프레임의 버텍스 좌표는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라는 난 템포럴 스무스 텀을 추가해 주긴 합니다. 이 옵티마이지를 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메뉴폴드 배울 때는 안 들어가요. 전원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전 페이지에서 사실 오벌베이션은 각각의 프레임만 보면 플러즈볼 하는 포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김우희 씨가 한때 아까 말씀하셨던 템포럴 스무디 들어와서 네. 일단 질문은 이 옵셀베이션이 각 프레임을 봤을 때는 플러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디노이징 포즈 엔디에프 디노이징에서는 방금 얘기한 템포럴 스무딩이 들어가서 잘 되는 거냐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일단 오셀베이션이 지금 봤을 때는 각각 잘라보면 당연히 플러즙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비디오에서 그냥 추정된 거라고 한다면 비디오에서 메시 추정해 보면 날라가는 거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포즈 엔디에프로 잡아줄 수 있을 거고 일단 언플러즙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을 거고 템포럴 스무스니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무스 점 때문에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프레임이 그래도 플러즙을 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잘 없는 거 비디오에서 추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응용 사례로는 이미지에다가 2D 키포인트만 주어지고 이미지랑 2D 키포인트 주어지고 메시를 옵티미디에이션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메시를 프로젝션에서 키포인트랑 맞춰 2D 키포인트 슈퍼비전에 맞게 포즈 옵티마이즈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프라이어처럼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거 피팅을 할 때 그냥 템플릿 메시 T자 휴먼 바디에서부터 옵티마이즈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포즈를 찾아가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니셜이 그냥 고정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레귤라이저로서 혹은 프라이어로서 이런 포즈 NDF를 쓰면 조금 더 언플러즈블한 포즈는 나올 확률이 적어지겠죠. 옵티마이즈 중에 그래서 좀 더 좋은 경로를 따라가는 최적화가 된다 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즈 제너레이션도 이제 매니폴드다 보니까 포즈 제너레이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 뭐 다양한 베이스라인들이 있는데 앞에서 봤던 V포저도 있고 GAN으로 하는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포즈 NDF가 있는데 여기서 위에 것들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언플러즈블 포즈가 좀 많이 나와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GMM이나 V포저는 가오시안 어섬션을 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분석하기로는 아주 아주 엄밀하게 분석해놓지는 않았는데 이런 언플러즈블한 포즈가 좀 더 빈도가 높은 이유는 아마 가오시안 어섬션이 데드 위전 때문일 거다 라는 추정 추측을 좀 적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GAN이나 아울스는 가오시안 어섬션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매니폴드를 인플리스트하게 디자인한 게 더 좋더라 하는 뭐 결과도 있었고요. 포즈 인터플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과 끝 프레임만 포즈가 주어지고 이 사이를 로테이션을 매틱스를 뭐 인터플레이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V포저같이 레이턴트 기반의 인터플레이션을 하면은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자기들 거보단 덜 스무스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프레임 사이에서 팔이 뻗어나가는 게 좀 더 이게 자기들이 잘 뻗어나갔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포즈 엔디에프에서 주장하기로는 커턴니온의 그런 디스턴스를 프리서빙하는 이러한 빌드가 배워졌기 때문에 이런 스무스한 인터플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가오시안의 데드 리전 때문에 음 V포저같은 경우는 어떤 포즈를 인코딩해서 가오시안 디스트리뷰션 상의 포인트를 맵핑을 하고 포즈로 디코딩 VA로 하는데 그게 학습할 때는 포인트들을 다 가오시안으로 맵핑을 하지만 나중에 랜덤 샘플 학습 다 끝나고 인코더 떼고 가오시안 노이즈를 샘플링을 하면 그게 사실 학습된 데이터로 가오시안의 언바운드된 디스트리뷰션을 모두 커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학습한 샘플들 이외에 혹은 끄트머리 쪽에 이런 언바운드된 무한한 영역 쪽에 만약에 샘플링이 된다면 그게 거기는 의미있는 포즈가 맵핑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얘기 뭐 자르면은 사실 VA에서 이론적으로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VA에서 보통은 다 인코더에서 어떤 데이터를 인코딩해서 민이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렇게 프레딕션에서 어떤 스탠다드랑 노말을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트렁케이트 데이터라고 하면은 나중에 샘플링 할 때도 이슈가 될 거 같기도 하고 뭔가 VA 디자인 자체에서 좀 이슈가 생기지 않나요? 아니 샘플링 할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닌 거 같습니다. 샘플링 할때만 안 하면 근데 샘플링 할때 트렁케이트 가오지 않아서 샘플링을 구현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그냥 하이퀄리티 샘플로 얻으려고 많이 하는 체킴이 그래서 저게 그렇게 안 했을 거 비교할 수 그쵸 보통 그런 고려까지는 안 해서 그런 샘플링 할때 트렁케이트 된 가오지나 샘플링하는 거 고려는 안 하는 거 같은데 근데 한번 시도해본지 긴 할 거 네 아 네 그래서 포즈NDF 내용은 끝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죠 아닌가 많이 썼네 빨리 뒤에 거 간단하게 어차피 뒤에 건 간단하게만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포즈 매니폴드를 소개드렸는데 이번에는 LIPS22년에 나온 뉴럴 모션 필드라는 거 근데 이거는 살짝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모션 매니폴드를 배우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플리싱 뉴럴 필드를 써서 휴먼 모션을 이렇게 맵핑을 해보겠다 그래서 모션 프라이어가 사실 가오지안이 아니고 앞에서 봤던 그런 정형화되지 않은 인플리싱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레이턴트를 나중에 샘플링 해보면 이게 템포럴 측으로 이런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거는 coordinate based representation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 건데 널프랑 비슷하거든요 어떤 input coordinate 들어왔을 때 그 좌표에서의 값을 추정하는 방식이 그걸 맵핑시키는 방식이 coordinate based representation이고 여기 나오는 영상은 가장 간단하게 이미지에 XY 좌표를 뒀을 때 이미지에 XY 좌표의 컬러를 이렇게 내뱉는 방식입니다 이걸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있다 하면 이 데이터에다 피팅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슈퍼비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면 이 네트워크는 이 스마일 그림에 딱 맞는 뉴럴 파라미터들만 가지는 이런 coordinate based representation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XY 좌표를 뭐 좀 더 세세하게 input을 준다거나 하면 이 원래 데이터보다 좀 더 스무스하고 인터플레이션이 되는 그런 레졸루션 제약이 없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뉴럴 모션 필드와 그거랑 상당히 유사한 개념인데 일단 제네레이티브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모션을 피팅한다고 생각했을 때 temporal coordinate을 MLP 같은 거에다 input으로 줍니다 그래서 컨티뉴스한 temporal coordinate 주고 아웃풋은 human motion state입니다 뭐 그냥 단순히 포즈들 트래킹 된 거에다가 뭐 각각의 속도나 각속도 이런 것들을 인코딩 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시간을 줬을 때 그 시간에서 이런 모션 스테이트가 어떤지를 데이터로 뉴럴 네트워크로 피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뉴럴 모션 필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건 이 네트워크는 이 모션 하나에만 피팅된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응용 사례가 많게 하려면 생성 모델처럼 약간 VA처럼 나중에 어떤 레이턴트를 샘플링해서 다양한 제네레이션이 되게 하면 좋겠죠 제네레이티브 버전도 역시 가능하고 논문에서 VA를 기반으로 한 이런 모션 필드도 이렇게 생성형 모션 필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턴트 코드를 주고 인코더는 이제 어떤 모션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아마스 같은 모션 시퀀스를 레이턴트로 맵핑시키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이 레이턴트 코드와 템퍼럴 굴디네잇을 같이 받아서 모션을 다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식으로 학습을 했을 경우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모션을 잘 나타내도록 학습이 되더라 하는 게 이런 제너레이티브 버전 그래서 이것도 나대 아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응용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코디네잇 베이스드 메소드가 어떤 스페이셜 레졸루션에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제약이 별로 없다 보니까 모션 업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사실 모션 슈퍼 레졸루션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학습한 모션은 30fps짜리였는데 여기서 INR 코디네잇 베이스 기반으로 학습하면 나중에 학습 다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업 샘플링이 가능하더라 사실 이게 한 1초에 30프레임이라서 조금 이건 빨리 재생한 거긴 한데 그 사이를 사실 어떤 식으로 인터플레이션 할지는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디네잇 베이스로 학습하게 되면 이 사이를 프레임을 두 배로 늘리고 한 8배로 늘려도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냥 저 30p 애플캐스트를 느리게 작성하는 무척에 어떤 느려지는 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 음 네 질문이 이제 30fps랑 60fps 240fps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는다라는 게 질문이던데 1초를 30개로 나누면 디스크리트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0개로 나누면 뭐 2초 1초를 30개로 나누면 어쨌든 그 30개 구간 사이사이 좌표 그리드 사이사이에서는 어떤 값을 가지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거 해상도라고 생각하셨는데 픽셀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픽셀로 표현되어 있을 때 24 by 24로 표현됐을 때랑 1096, 1096으로 표현됐을 때 줄이 나중에 확대해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30fps짜리를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똑같은 프레임레잇으로 재생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끊겨 보이겠죠 얘는 그 프레임 나눠놓은 거 사이를 어떤 식으로 메꿀지에 대한 정보가 소실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얘를 2배나 더 업샘플링하고 얘를 8배 업샘플링 한 거니까 1초를 240번으로 나눈 거니까 더 이 30보다는 한 구간 안에서 8배나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더 스무스한 모션이 생성 뭐 생성 혹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이런 템포럴 코디닛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은 이건 XYZ가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어떤 인풋이 템포럴 몇 초 이런 게 들어가서 그 초에서 이 모션 파라미터만 내뱉으면 되니까 XYZ 같은 스페셜한 건 필요가 없을 거고요 템포럴에도 당연히 그런 포지션 인코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해 줄 수 있는 인코딩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샘플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모션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스파스한 노란색이 스파스한 스파스한 키프레임인데 몇 개의 키프레임만 다섯 개 정도 키프레임 주어졌을 때 이 사이를 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파스한 키프레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파란색이 생성된 거거든요 각 프레임에서 다섯 개 프레임이 있다고 주어짐하면 그 다섯 개 프레임에서는 적어도 이 모션이 맞아야 되고 그 사이는 모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인터플레이션 하는 느낌으로 생성을 한 그 시퀀스고 Ground Truth랑 굉장히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존 연구들이랑 비교한 것도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 비해서는 좀 더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하게 이 사람이 춤을 추는 시퀀스가 중간에 영상이 비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 영상 앞 뒤쪽에 메쉬로 피팅된 게 있다면 그 메쉬 피팅된 걸 컨디션으로 가운데 걸 생성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처음엔 따라하다가 중간에 비디오가 끊기면 알아서 이렇게 인터플레이션 인 비트위닝이 되는 것도 응용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모션필드 혹은 프라이어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표가 길어졌는데 이제 좀 서머리를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버츄얼 휴먼은 텍스처랑 모션 쪽이 있는데 오늘은 모션 쪽을 위주로 다뤘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텍스처 쪽은 오히려 더 풀어야 될 게 많은 분야인 것처럼 느껴져요 포즈나 모션 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뤄왔는데 텍스처 쪽은 데이터부터가 일단 문제거든요 모션도 물론 데이터가 문제인데 얘는 어느 정도 라지 스케일 데이터로 해결이 됐는데 텍스처는 제가 생각하기엔 다이버시티도 어쨌든 비슷한 정도로 많은데 상대적으로 덜 연구하던 분야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또 이쪽도 다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런 포즈랑 모션 매니폴드 그다음에 이걸 통한 제네레이션이나 다양한 응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테이크홈 맥세지로 제가 좀 뭐 딱히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퀘스천처럼 번지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일단 뉴럴필즈가 아직 건드리지 않은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션 쪽에서는 모션이나 포즈 쪽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22년, 23년 이때 시작된 것 같은데 사실 인플리싱 뉴럴 프레젠테이션은 20년 혹은 그 전부터도 연구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비전 쪽에서나 2D, 3D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여기 도메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하고 있는 도메인에서 이런 매니폴드를 디자인한다든지 프라이얼 엑시트 디자인 한다든지 할 때 참고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3D 랩 로테이션을 퍼터뉴론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거든요 다들 많이 쓰고 저희 SFM 부연할 때도 썼잖아요 근데 이 테스크에서 왜 쿼터뉴원이 제일 베스트인지를 다양한 이제 뭐 리퀘어먼트들을 기반으로 분석했다는 게 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디자인을 당연히 당연히 일반적으로 하는 SO3로도 할 수 있을 거고 한데 그거를 쿼터뉴원으로 쓴 이유를 분석한 거 자체도 저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각자 하고 있는 테스크에서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왜 꼭 쓰여야 되는지나 아니면 다른 건 쓸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다들 고민 항상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휴먼 쪽 연구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 연구가 어디 쓰일지가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포즈NDF나 NEMF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도 이제 재밌고 실제로도 쓰이기 되게 좋은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소개를 한 거 같아요 논문을 쓸 때도 사실 이론적으로 간단해도 어플리케이션이 좀 탄탄하게 잘 실험들이 잘 된다면 그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각자 연구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